네, 자, 반갑습니다. 어、 심주 씨 에플베이 준비 다 돼요? 네, 다 됐습니다. 음, 박대리 올 때가 됐는데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역시 시간 딱 맞춰왔네. 아... 이쪽이 신입? 승주 씨, 정화 씨? 이쪽은 개발팀 박영주 대리. 앞으로 우리 팀이랑 같이 프로젝트 진행할 거니까 서로 잘 지내고 오랜만에 신입이라 기대 많아요 기대만큼 뭐 잘하겠지 이 대리님은요? 외근 갔어 야 어째세하다 응? 스토리보드 나오면 다시 얘기하시죠 저 이거 가지고는 일정 소리 못해요 빡대 빡대 빡대리 해볼 수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어떡해 그리고 힘들다는 거지 불가능한 거 아니잖아 저희 지난 프로젝트 하면서 한 달 동안 바르셨는데 이게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저희도 좀 봐주세요 대리님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 팀장님 못 보여드려요 역시 세 아 이 부분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? 자 대리님들 아니시죠? 역시 신입이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면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겠죠? 네 죽여버릴 거야 어? 이 대리님 아 어디 갔다 오셨어요? 대리님 없어서 저 외로웠잖아요 저희는 잘했어? 아니요 대리님 없어서 잘 못했어요 저는 좀 같이 먹을래요? 그럴까? 아 이 대리님 아 이 대리님 은근 덜렁된다니까 은근 덜렁된다니까 은근 덜렁된다니까 가요 가요 승주야 어? 승주야 죽여버려 그래 우리 죽여주게 보여주자 we can do it 왜 이러니? 왜 이러니? 좀 비켜 이 대리님 어디 가셨어요? 어 외근 나갔다 바로 퇴근 we can do it we can do it you're welcome 아 네 저 드릴 말씀도 있고 잠깐 뵀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아니요 저번에 보내주신 거 말고 저 디테일 한번 홀라거든요 에바렉스 명은 네 캐릭팅! 네 감사합니다 예정이었습니다 네 정아씨 무슨 일 있어요? 아 잠시만요 정아씨 지금 뭐 하는 건데 아 됐다 손 차가우시잖아요 어 그래요 고마워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아 안녕히 가세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증은 없 lack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